우리 공주님들 참 을미 안 했어요? 안 기다리겠다. 여보, 얼른 들어가. 아무튼 말 안 들어. 혼자 할 수 있다니까 뭐하러 자다가 나와. 우리 여보가 없는데 내가 두 다리 뽑고 잠이 와. 엎지르라도 잘하니까. 퇴근하려면 시원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충전. 우리 혜심의 얼굴이 나한테는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라도. 아무튼 고마워. 자, 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니, 혼들이 너무 예뻐. 응. 가자. 자, 어르신. 가자. 하아. 하아.. 오우... 하아... 하아... 국수 근데 아빠, 꽃도 제복부터 왜 호박전? 야, 너 오늘 출근하기 전에 다 같이 아침 먹기로 했잖아 아, 맞다. 어마마마 생파. 이 분야, 아리한테 좀 전화 좀 해봐. 얘 또 밤샘 작업 하나보다. 서혁아, 걔네는 무슨 박쥐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밤에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너 또 내 욕하고 있었냐? 뭐래? 아,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야, 너 언제 씻었냐?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야, 무슨 생사 썩는 냄새가 나. 야, 너 자꾸 시비 걸래? 왜 소리를 지르고 날리냐? 시나리, 김보라, 너희들 오늘 같은 날 정말 이럴래? 이이가? 아직도 안 잤어? 응, 금방 들어가.